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재미가 있어야지 뀨 언니 어서 오시구요 수통 100% 건전한 여캠이 되고싶은 6일자짱쨍 오케이 참교육비 간다 마음으로 불러드리는건데 어 빵수수야 반갑다 오빠가 아프리카 좀 알려주려 왔다 뀨킴 승현님 안녕하세요 저 추천을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뀨키큠 토끼 보여드릴까요? 으음 으음 수수야 나 스우수 반갑다 오빠가 아프리카 좀 알려주러 왔다 Q달린거 보면 오빠 큰 손인거 모르겠냐?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한번 해봐라 이영이영 후디에 뭐? 마야 후디에 뭐? 수수야 Q달린거 보면 오빠 큰 손인거 모르겠냐? 일어서서 90도로 한번 인사해봐라 Q달린은 그거 큰 손이에요? 죄송해요 제가 R못이어가지고요 그런거 잘 몰라요 하자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기빵님 안녕하세요! 추천 1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! MC무라 님 안녕하세요! MC 마이클 체크! 1,2,3! 요! 아, 짐, 애! 떠오르는..? 아... 아, 짐, 애. 아, 이기빵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이기빵... 앉았어요. 쿠기님 안녕하세요 보상없는만님 안녕하세요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추천 꾹 꾹 꾹 꾹 여기있어요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괴학시가님 안녕하세요 용하리님 안녕하세요 악영링초고스님 안녕하세요 싱커라 100% 블락비 하정하트한방님 안녕하세요 앗 오디섭님 안녕하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야 이렇게 열심히 제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현우님 안녕하세요 굴룸와이데이즈님 안녕하세요 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이 들리지? 20명 넘었어? 어 오빠 그거 좀 통계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갑자기?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들리시네 이 사람은 좀 이따 다시 가봐야겠다 인정? 오메키님 네 인사드릴게요 네 오메키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예 저 노력충 빵수입니다 아 이거 새롭게 소리 듣지? 네 오메키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소리 들을까? 네 노력충 빵수예요 저는 전 노력충이라고 말씀하신 줄도 몰랐는데 갔더니 댓글에 노력충이라고 엄청 아예 막 엄청 떨던데 아 네네 방송을 껐어요 지금 근데 안 그러면 오메키님이 뭐라 하시는지 안 들리잖아요 또 노력충이라고 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진짜 너무 하시네 저 대기 중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신입 BJ 빵수수구요 저거 뭐지? 오늘 신입 6일차에요 6일차여서 지금 오메키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다고 제 시청자분이 말해주셔서 지금 바로 찾아갔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착해 한번 노래 불러도 될까요? 착해 네 근데 오메키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아 듣고 싶은데 나도 잠시만요 사람이 착하네 소리를 좀 키고 자 노래 갈게요 아 노래 불러준다고요? 네 당뇨병 시청 감사합니다 꾹꾹꾹 오케이å 그 뭐지 러브송이라고 달달予진거 있는데 둘개 돌려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일단 러브송 가겠습니다 일 노래 일 코예요 내가 시청자들 대표로 가서 한마디하고 울게 친구야 인정 노에게 들려줘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세상에 사랑 Willy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멜로디 모두 다 내게 들려줄래 우와 잘하신다 용기 내 벌레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? 말랑말랑말랑해 너무너무 달콤해 마시발랑 너에게 들려주고픈 수많은 세상의 사랑노래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멜로디 모두 다 내게 들려줄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빙빙 너를 내게 가정 다 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하겠어 빙빙 토는 너의 판타지에 모든 걸 갈겠어 난 내가 내가 mag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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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mag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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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와 노래 오징이쓰 까버리네 미래 아우 잘 부른다 한 명이 넘게 보는 커 비제이라 하셔가지고 엄청 떨려요 지금 엄청 손이 떨었어요 바람은되고 오매킨 형님께서 인사 올린다 오 진짜 잘 부르시네요 근데 몇 살이세요? 저 뭐지? 오매킨님이랑 방송시간 안 겹칠 것 같은데요 어.. 매일 밤 12시.. 아.. 어.. 저 매일 밤 12시.. 아 매일 밤.. 매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.. 어.. 시간.. 그.. 죄송한데.. 저는 그냥 24시간 방송하거든요? 자는 시간 빼면? 죄송합니다.. 오지게 겹쳐요? 아 오지게 겹쳐요? 진짜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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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요? 저.. 저.. 매일 매일.. 아.. 추천 감사합니다 저 매일.. 오지게 겹쳐요? 진짜요? 아.. 눅빵이랑 겹쳐요? 아.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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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쳐요? 아.. 완전 다.. 정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.. 제가 귀여운.. 귀여운 토끼 보여드릴게요 아니 귀여운 건 모르겠고 귀여운 건 님들 판단인데 토끼 보여드릴게요 아.. 죄송해요 저는 자식.. 자는 시간 빼고 다 방송 중이에요 아 진짜요? 음.. 음.. 아.. 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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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절해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마 굿 너무 감사해요 나 롤을 안해서 저게 뭐야 비슷한거야? 너무 좀 방해된 거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이제 가시려면 가시는거죠 하필이면 롤충이네 또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스타비제이인데 스타비제이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제 방에 감사합니다 통훈아 감사해요 롤 몰라? 한국 더 들을까? 한국 더 듣자? 한국 더 들으면 불러드리죠 지금 민심이 한국 더 듣자고 하시는 거 같은데 팡팡댄스 해주시면 리콜이나 해주자 추천 한번 가주잖아 아하 추천 감사합니다 오지게 더 간절하네 이분 BJ명이 뭔가요? 저 땅수수요 팡팡댄스 해주세요 아 네네 팡팡댄스 해주시면? 아 팡팡댄스 해주시면? 아 아까 오맨킴 생년님 저 아이디시구나 팡팡댄스요? 내가 갈게요 팡팡댄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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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해줘? 팡팡댄스요 추천도 안 갔는데? 아 추천 감사합니다 팡팡댄스 팡팡댄스요 이분도 약간 별풍중이야 스티커 바로 표정 묻어버리네 팡팡댄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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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remark 팡팡댄스요 팡팡댄스요 팡팡댄스 아 팡팡댄스요 아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하네 아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하네 하필이면 저걸 추시네 다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정말 힘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대 예쁘다고요? 웃겨서 자게? 민심 조졌대요 민심 조졌대요 아 추.. 어 추천 감사합니다 잘 추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 다 잡고 오메뉴스 100일 만들자 아 이거 물어 브라운이 형님 감사합니다 왈왈왈왈왈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메킴님 아 진짜 감사드려요 아 근데 이거 댓글이 안 보여 뭐라 하셨나? 댓글이 안 보여 오메킴님께 들리지 않아요? 팬갑 좀 많이 해주세요 형님들 나수렛냐고요? 아니 좀 오메킴님 진짜 민심이 좀 안 좋은데요? 아 제 방에도 좀 악플이 많네 응 응 악플이 많네요 아 아니에요 그런거 아우 감사합니다 이도맨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노력하신다 근데 너무 노력하신다 근데 아니 아 올메킴님께서 추천해 주라고 하셨어요? 너무 감사드린다 진짜 진짜 노력하시네 와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누추한 방에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추천 한번만 해주세요 저 화장실 좀 후딱 갔다 올게요 코가 자꾸 맡겨가지고 추천 한번만 해주세요 감사드려요 그 부금은 담에는 하지 말기로 아 진짜 이거 화려는 사람 누구요? 이거 화려는 사람 누구요? 양이 닮았다? 감사합니다 오메킴 팬갑이 많으면 죽여버렸네요? 저 처음으로 이제 별풍선 충전하나요? 처음으로 별풍선 충전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고 furry 하 힘들다 아 지금 슬슬 이게 갑자기 좀 부담스러운데요? 아니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슬슬 부담스러운데요? 애 슬슬 halfway 잠시만요 팬갑받으로 오셨어요?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역시 파워 BJ는 다르시네요 들어보니까 뭐 신입 BJ들은 크게 힘든 황종 감사합니다 음 응 응 감사드려요. 그 구마가 웃고 있어. 그 신입 BJ는 크게 힘든 그런 거라던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맞춰서 너무 감사드려요. 파워비제이. 왜이리 미안. 아 저 갑자기 점점 부담스러워 지는데요. 님들 갑자기 좀 파워비제이 이런 거 없어요? 아 제가 아프리카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. 파워비제이라는 말이 없나보다. 아 나 몰랐네. 아우 감사합니다. 파워비제이 그런 거 아니고요. 감사합니다. 오메자식이 협박한다. 감사합니다. 파워비제이? 그럼 파워비가 아니라 뭐지? 뭐라 해야 돼?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고요? 감사합니다. 일침. 일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근데 언제 나가세요? 되게 좀 부담스러운데? 몸에 코흡이 상처에 슬퍼한다. 몸에 내일 3주일에 내일 살게 핑가입하자. 오케이. 저 처음으로 별풍선 긁을게요. 예. 아 파워비제이. 아 네 메이저 BJ라고 말하고 핑가입 보내라고 하셨는데. 아 뭐 파워든 메이저든 뭐 짱짱매는 짱짱매이죠. 그건 변하지 않는 사진 아닙니까? 예. 그런거죠. 다음에 또 뵈시죠. 아 아니 아니 사실 부담스럽네요. 가볼게요. 여러분 민심 보이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. 착하시네. 아이고 요도매니아님 스티커 33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